위클리가 댄스다에 왔습니다! 다음 촬영도 기대해주세요! 됐다! 짱!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 볼까요? 2, 4, 6, 7, 8, 9, 10 아시아! Q? 으흐흐흐 윤희 차례야? 응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빛나 리더 수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월요병을 치유해드리고 싶은 위클리의 먼데이입니다 저는 위클리 비글비글 신지윤입니다 저는 위클리의 에너지한 지안입니다 저는 위클리의 다채로운 매력 제이입니다 전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클리 막내 조아입니다 저는 위클리의 댄스 반장 박소은입니다 우하 네 저희 위클리가 처음으로 텐스타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결제를 저희 부모님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성인 네 얼른 게임 결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이름 이제 김지민 이 석자로 결제를 하는 게 성악행이지 않을까 그럼 저희 둘이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싫어요? 아 싫어요? 같이 싫어요? 오케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스무 살 때 이렇게 꺼내서 번호 가리고 보여주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다들 취미가 되게 다양한데요 지안이나 제이나 소은이나 저나 일기 쓰는 친구들도 있고 소은이는 요즘에 비즈로 팔찌나 악세사리들도 만들고 있고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초롱 선배님께서 똑같은 리더인 수진 언니에게 리더로서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팀워크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데뷔를 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저희 위클리를 알리고 위클리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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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그렇습니다 리 리럴수가 테스트의 위클리가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랜스타 10월호에 나오는 저희 위클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트랜스타 짠